1시간 열방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성경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불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불임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걷겼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부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왁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걸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믄 마땅히 행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그는 깡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왁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구를 당하게 하셨은자 그의 영혼을 속근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왁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청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오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설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휘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부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37나라 13674 민족 80억의 영혼들 개개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미전도 민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중국 땅에 남아있습니다. 인도 땅에 남아있습니다. 파키스탄 땅에 남아있습니다. 57개 무승인 국가에 남아있습니다. 저 북력 땅에도 남아있습니다. 전중으로 호통하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남아있습니다. 러시아 땅에도 남아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남아있습니다. 저 오지의 섬들 속에서도 한 번도 예수 그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자, 성교자, 모든 방송과 SNS와 인터넷과 서만한 방송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하나님 열린 시스템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끝없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전년병과 지진과 태풍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음과 예수 그리도의 다시 오심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있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고통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 매년 1억의 영혼들이 출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40년 동안 40억의 영혼이 돌아와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완전히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5200만 동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북녘당의 2500만 동포를 통치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